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남들이 다들 한 방향으로 우 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면 한 번쯤은 저게 옳은 소리인가 옳은 선택인가 옳은 방향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주택에 대한 패닉바잉에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들이 줄을 열 때면 정말 저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옳은 선택인가를 묻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김기훈 조선일보 경제전문가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한국은행 조사국장을 지냈고 지금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장민우 의원의 인터뷰는 주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지만 부동산 시장에 안정될 기믹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면 대다수 사람들은 영원히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답을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추세선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민우 의원의 종합결론입니다. 단정적으로 장민우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실물경제와 분리되어 과열되는 현상은 새로운 경제위기의 전조이다, 칭후이다, 예고이다, 예나 지금이나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이 유동성에만 의존한 자산가경급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요인이다. 가장 이번 인터뷰에서 앞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부분 경제거품 역사를 보게 되면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거품이 형성되게 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경제위기의 발생 이전에 앞에는 반드시 풍부한 유동성과 자산가격의 폭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물과 금융의 괴리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경제의 3대 현안 과제입니다. 장민 의원의 주장은 첫째 실물과 금융의 괴리입니다. 그만큼 거품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득 양극화 확대. 세 번째는 경제성장 잠재력에 약화합니다. 세 번째는 거품의 붕괴입니다. 장민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과 분리되어 과열되면 새로운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과 분리되어 과열되면 새로운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역사상 예외가 없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라. 모두 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과 분리되어서 과열 양상을 보이다가 위기가 폭발한 것에 해당한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외하차입이 무분별하게 이루지면서 금융 버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요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폭탄이 응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 자금을 풀었지만 이 유동성이 새로운 경제위기의 시가 되는 셈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민위원의 지적 가운데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군집 심리가 작동할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그려야 됩니다. 정말 만고 불변의 진리는 거품은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거품은 반드시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제위기의 가능성입니다. 장민위원 주장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자산시장에서는 버블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지출이 많아서 추가 지출 여력도 적고 금리도 0% 되어서 하느니 돈을 더 풀기도 쉽지가 않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금융 버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금융 버블 상황이 실물과 관계없이 따로 논다면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희한한 것은 위기의 조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렇게 많은 돈이 풀렸는가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시중에서 돈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겁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실물경제 회생 가능성입니다. 장민위원 주장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 백신이 나와도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고 세계 교육량이 축소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응시점과 카페 같은 대면 서비스업자와 자영업자들이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경기 흐름이 급속한 회복을 뜻하는 V자보다도 U자나 L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백신이 나와도 사람들이 당분간 해외여행을 안 갈 가능성이 높다. 실물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사람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퍽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그런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제로금리입니다. 장민위원회 주장은 실물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제로금리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대격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안 넣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입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다. 각자가 책임을 지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장민위원회 인터뷰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거품이 일어나고 나서 반드시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그리고 그 거품은 대부분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이 크게 개리될 때 가장 위험한 거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다르다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다를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실물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자산가격 폭등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투자활동을 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조언은 긴 시각에서 경제를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조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